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이게 여름방학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죠? 여름학습, 본격적인 6평이 끝나고 나서 여름학습, 보통 실전문제풀이로 돌입하게 되는 여름학습을 시작한 지는 한 달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대부분. 짧으면 보름, 기말고사 끝나고,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말고사 같은 일정이 없으니 한 달 이상은 6평 끝나고, 본격적인 실전문제풀의 학습에 매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텀이죠.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까지를 또 하나의 한 텀으로 볼 수 있는데, 그 한 텀이 또 끝나가는 시기죠. 9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9평이라고 하면, 이 9평의 의미,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다시 상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10평도 있잖아요. 시월학평도 있잖아요. 근데 시월학평은 전집단이 참여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뭔가 이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진단해 보고, 전집단, 실제 참여집단과 유사한 전집단의 근사한 어떤 전집단에서, 자신의 어떤 상대적 위치도 평가해 보고 하는 리허설로는 조금 이른 편이긴 합니다만, 9평이 거의 마지막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좀 슬슬 찾아오고 있는 시점이 아니냐, 9평이라는 걸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계기, 이벤트로 봤을 때, 남은 기간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언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데, 설명을 해드리고자 시간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점검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 같으면 이제 9평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허설이다, 수능 리허설이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걸 또 꼭 동의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수능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대로 연습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저는 이제 리허설은 리허설다워야죠. 시험을 치르는 행위도 리허설이지만,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도 리허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9월 1일, 9월 1일이 딱 돼서, 9평을 보러 갔을 때, 그날 하루, 모의평가를 치르는 그 자체가, 수능을 치르는 것에 대한 어떤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면, 당연히 9월 모평을 준비하는, 그것도 지금 한 대략 한 3주 정도 남은 거니까, 3주 남짓 남았잖아. 지금 이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시점으로 3주 조금 더 남았는데, 이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만일에 내가 수능을 3주 앞두고 있다면, 난 무슨 공부를 할 거냐. 그렇죠? 물론 좀 시기가 이르긴 해요. 지금 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3주 앞두면, 과연 너네는 뭘 할 거냐, 나는 뭘 할 거냐라는 걸 고민해보고, 설계해보고, 체험해볼, 그런 절호의 찬스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좀 계획을 굉장히 면밀하게 세울 것 같아요. 시간 단위로 쪼개서. 시간 단위로 쪼개서 뭔가 면밀하게. 너무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요. 또 뭐, 다 씹어먹을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씹어먹을 것처럼. 또 뭐, 시간 단위도 뛰어넘어가지고, 분 단위로 계획 세우고, 이러진 않겠죠. 어쨌든 이 계획을 좀 치밀하게 짜서 그걸 실천해보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제 과목은 물리학이니까. 예를 들면 물리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새 이제 보니까, 실무가 굉장히 트렌디해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9평이 끝나면은 이제 보통 파이널 모의고사 풀고 그랬는데, 실무 풀고 그랬는데, 요새는 실무 푸는 시기가 많이 앞당겨졌어요. 뭐, 그런 어떤 트렌드에 저도 뭐, 일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게 뭐, 여름쯤 되면은, 대부분 뭐, 단원별, 단원별 실전문제풀이, 뭐, 이런 거 하는 학생들도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실무 푸는 학생들 많죠. 뭐, 제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강좌에서도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죠. 단원별 실전문풀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학습을 좀 집중적으로, 유형별, 그죠? 난이도별, 집중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몰아서 특정 주제를,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성취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근데 실전성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독수도 많이 가져가기 힘들죠. 보통 뭐 3, 400제 정도 되니까, 한 권에. 그거를 뭐, 짧은 시기에 여러 번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회독수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진단에도 좀 약하고요. 자기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는 것에도 좀 약점이 있고, 그리고 회독수가 떨어진다라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실무를 보완하잖아. 이건 뭔가 반복 횟수, 전범위에 대한 어떤 반복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어떤 수량화된 점수로서 자기 실력을 좀 진단해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제 보완하는 계기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리허설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겠냐. 대비 계획이겠죠. 이거 뭐 수능을 가서 직접 보는 거 말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실전 문표를 통해 경험을 확장하는 거죠. 실전 문표를 통해 계속해서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또는 난이도별, 쉬운 문제는 쉬운 문제대로, 제가 강조하잖아. 난이도별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 해야죠. 아니라 쉬운 거, 어려운 거 고르게. 어려운 것만 파다 보면 또 쉬운 것도 취약해지거든요. 쉬운 게 쉬운 이유는 그걸 잘 풀기 때문인데, 그것도 원활하게 잘 못 풀면 더 이상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한동안 손 놓고 있으면 그것조차도 감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거든 쉬운 거든, 물론 이제 절대적인 학습 시간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많이 투여가 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쉬운 것도 그 감을 잃진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어요. 어쨌든 고루고루 경험을 확장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그죠? 근데 이제 경험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내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공부를 한다. 이번에, 이번 주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전 문풀, 단원별 문제집에, 예를 들면 100번부터, 예를 들면 150번까지 풀었다. 넘버링은 그냥 자의적으로 했습니다. 100번부터 150번까지 풀었다. 100번 풀고, 101번 풀고, 102번 풀고, 103, 103 이렇게 풀어나간다. 유형별로. 그러다 보면, 예기치 않게 자기가 개념이나 기출을 공부할 때 봤던 문제들도 많지만, 익숙한 문제들도 많지만, 익숙한 문제들도 많지만,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은, 유형면에서도 좀 되게 신선한, 참신한, 이제까지 봤던 것보다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경험이 확장되겠죠. 아, 이거 102번은, 또는 103번은 이거 되게 어려운데, 유형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기출 문제 풀 때 봤던 것보다는, 한층 좀 심화된 형태인데, 풀이가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해서 계속 문항수를 늘리고, 늘리고, 여기다 이제 실모까지 풀다 보면, 더더욱 경험이 확장될 거 아니에요? 실모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신경향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이제 구슬이 서마리어도, 깨워야 보배. 조직화된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널 시기에 가장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102번은 상반기 때도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하고, 또 봄에도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여름때도 문제를 많이 풀지 말라고 하네?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반기 때는 아직은 뭔가 덜 무르익, 잉은 상태니까 실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냥 뭐 개념 보고, 반복하고, 기출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약간 일정을 소화하는 공부를 보통 하게 되죠. 약간, 약간은 수동적인 공부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안목이 생기고, 실력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 풀이의 수, 그죠? 개수, 몇 문제 풀었네, 또는 몇 회분 풀었네, 이런 어떤 수량화된 목표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럼 도대체 무슨 공부하라는 얘기냐? 모의고사 30회분 풀었어, 나는 엔젤을 세 번 풀었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풀었다면, 예를 들면 엔젤을 한 천 개 풀고, 모의고사를 도함 한 600개 풀었다, 문항으로. 그럼 뭐하냐 이거에요. 남는 게 있어야 된다. 손에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된다. 조직화된 어떤 노하우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는, 경험이 확장되는,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난이도와 유형의 문제들을 새롭게 경험해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뭔가 실전 트레이닝이 되는, 그런 단계라면, 반드시 그 이후에는, 다시 이 노하우들을 수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죠? 맞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내가, 102번을 풀고, 104번을 풀고, 112번을 풀고, 그래서 얘네들을 보니까, 탄성 퍼텐셜 에너지와, 빗면이 융합된, 다소 기존의 어떤 기출 패턴에서는, 조금 더, 더 한 발 더 나아간, 확장된 유형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니, 그 여러 개의 확장된 주제들이, 수렴하는 지점들이 있거든. 내용적으로. 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어떤 그런 유형들을 풀어가는, 프리법, 프리스타일, 과도 맥이 닿아 있고, 또는 그 문제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나,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어떤 오개념, 또는 문제를 풀 때 오해, 미진한 점, 어떤 비효율성,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된다면,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꾸역꾸역 머리에 기계적으로 주입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걸 안 하게 되면, 확장된 경험이, 좀 퇴색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지식만을,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름 시기는 대부분 문제를 많이 풀어대는, 기계처럼 풀어대는 시기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일상적인 공부라면, 직전에는 이런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수능을 3주 앞두고, 나는 뭘 할 거냐라는 걸 좀 고민해보면, 당연히 구슬이 서발이어도 껴야 보배.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차분히 반추하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죠. 개념적으로는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한, 효율적 풀이법의 관점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족했고, 그래서 시간 한 배 어려움을 겪었고, 그죠? 문제를 해석하고, 조건을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오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오해들도,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뭔가 실수가 반복되잖아요. 습관으로 비화된, 어떤 약간 뭔가, 이제 뭔가 나의 약점으로 굳어져가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를 하지 않고서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난 누구인가. 그죠?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도대체 뭐가 약하지? 가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현장 같은 데서는, 만나면. 야, 너는 물리에서 뭐가 약하니?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야, 너 6개월 이상, 8개월 가까이 공부하면서, 너의 약점을 아직도 모른다고? 엔젤을 두 개나 풀고, 그죠? 실모를 30회 분 가까이 풀었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약한지도 모르니? 내가 뭐에 취약하고, 나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결국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수험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참 힘든 일이긴 한데, 뭐든. 수험생활이라는 것은, 약점을 소거해가는 과정 아니냐.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죠? 교과서 안에 투영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물리 개념 안에 있는, 물리, 수능 물리학을 본다는 건 무슨 의미냐. 수능 물리학이라는, 교과범위 안에 있는 여러 물리 개념과, 문제화된 어떤 그런 물리화된 개념, 문제화된 개념들을,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내 습관, 나의 어떤 문제 푸는 스타일, 그죠? 그 안에 담겨있는 효율성, 비효율성,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된 나의 약점들, 고질병이 된 나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인지하고 소거하는 과정. 인지하고 소거하는, 중요한 건 인지하고 소거한다라는 거죠. 그 동구로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문제를 푸는지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왜 푸는 거냐. 수능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거니까요. 이상을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 역시도 약간 좀 헤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로 주된 학습이 대부분은, 거의 80% 이상의 학생들은, 그게 기출이 됐든, 그게 단원별 문풀이 됐든, 그게 실무가 됐든, 열심히 주야장창 문제를 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푸는 것의 의미는 뭔가? 경험을 확장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산전수정 겪으라는 거죠. 어디다 떨어뜨려놔도 살아돌아올 수 있는 강한 자신을 만들어란 얘기잖아. 하드 트레이닝 하라, 뭐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떤 정형화된 패턴에서 벗어난, 조금 빡센 문제, 속된 표현으로 빡센 문제들을, 빈번하게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냥 어려운 걸 풀고, 그걸 강의 듣고, 그래서 알매 차원에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았어라는 것에 자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렇게 풀었던 경험들이 시험장에서, 실제 수능에서 진정 자기 실력이 되었다면 바로바로 소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비슷한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그죠?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어떤 내면화된 지식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확장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을 수렴시켜가는 여러 가지 측면이죠. 그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어떤 특정 교과 내용, 상기하게 된 교과 내용, 그 문제를 풀면서 접하게 된 아주 독특한 접근법, 풀이법, 또는 일반화된 접근법, 여러 가지 풀이법들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고, 출제자와 일종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 그죠?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문제를 오해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개념이 잘못되었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이 잘못되었거나, 개념의 어떤 중요성 같은 것들을 꽤 깨닫지 못했거나, 또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게 많으니까, 저런 것들을 구분하여, 마치 일기 쓰듯이 하나하나 정리해 두라이겁니다. 그죠?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 좀 치환하면, 그럼 발견된 자신을 이렇게 쭉 정리해보라는 얘기예요. 마치 일기 쓰듯이,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누적해 가고, 그리고 그 누적된 노하우들, 기록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마지막 리허설 과정, 준비 과정도 일종의 리허설 과정이라고 했을 때, 풀어보는 거죠. 정리하는 거예요. 아,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이렇게 대처할 거야. 이전에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대처하다가, 오해하다가, 틀렸었지. 시간만 잡아먹었지. 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뒀을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더, 남은 100일, 100일밖에 안 남았죠. 수능은. 모평은 한 3주, 20일 정도 남은 건데, 20일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죠. 문제풀이라는 것은, 그럼 뭐 다채로운 경험들을 하라는 것인데, 그래가면서 어떤 근본적인 실전력들을 쌓으라는 것인데, 이거는 약간 편견을 갖지 말고 확장하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것도 약간 할 말은 있어요. 잡설이긴 한데 이거는, 학생들이 요새는 너무 입시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생들보다도 더 전문가예요. 평가원은 이렇게 내지 않나요? 평가원은 스타일이 이렇지 않나요? 난이도는 요정도에서 조정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딱 그어버립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 또는 그 데이터라는 것이 다 기출 데이터잖아요. 근데 항상 들락날락하죠. 평가원이라는 어떤 고정불변의 어떤 평가집단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뭐, 문제를 만들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은 늘 바뀌죠. 역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마진을 두고, 계속해서 여분을 두고, 그리고 학습을 확장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하우, 그렇게 해서 쌓인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게 뭐 개념적이든, 또는 문제풀이 방법론이든, 또는 본인이 자꾸 실수하는, 통계적으로 좀 의미 있는, 약간 이제 고착화되어가는 본인의 약점이든, 그런 것들은 하나로 수렴시켜가면서, 인지하고, 체화시켜 나가자. 그런 과정들을 좀 집약적으로,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뭔가 이제 지금까지 푼 문제들도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조금 새삼스럽지만 정리해보자. 본인이 100개를 풀었든, 200개를 풀었든, 10회분을 풀었든, 5회분을 풀었든 좋다. 펼치지만 말고, 한 점으로 모아보는 그런 기간을, 반드시 막판에는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수능 3주 전에도, 그런 노하우들이 또 쌓이거든요. 아, 3주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막판에 가면,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내가 9평 때 한 2, 3주 정도를, 좀 스페셜하게 상반기에 했던 거, 상반기에 했던 심화, 또는 여름때 했던 문풀, 또는 실모,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모아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다시 상기하고, 반복하고, 수렴시키는 공부를 해봤더니, 야,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감들이 와요.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감들이 왔을 때, 막판에도 좀 심리적 안정까지도 얻는, 부가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해봤으니까. 왜 N수생이 멘탈적으로, 현역보다는 조금 더 낫냐. 아, 물론 100% 나은 것만은 아니에요. 한번 또 실패해봤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더 큽니다. 두려움이 더 큰 것도 있는데, 한번 해봤으니까. 그죠? 소중한 경험이죠,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나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것도 저는 부분적으로는 동의해요. 이것조차도 신경쓰지 말고, 본인의 일정을 가라. 본인의 길을 가라. 구평이 있든 말든, 개의치 않고, 본인의 일정대로 공부를 하다가, 그냥 가라. 그것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옳은 얘기긴 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남은 기간에, 어떤 대비 과정으로서의 리허설을, 스스로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하고 해서, 이제, 수험생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계절인데, 이건 역시 3주만 참으면, 구평만 지나면, 좀 선선해지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좀 뜨거운 막판, 막판 스퍼트, 좀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 열심히 해서, 또, 기대를 훨씬 초과하는, 또 좋은 결과들을 또 남겨보는, 또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은 3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제가 이제,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조금 다른 사람 같은 얘기들을 하더라도,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선생님, 저 영상에서는, 내려놓으라면서요. 아, 저 영상에서는 내려놓으라고 하더니, 이 영상에서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막판, 어? 뭐, 시간 단위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조직적으로만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배기범입니까? 라운지 한다면, 둘 다 배기범이고요. 아, 이게 차원이라는 게 있잖아. 차원이라는 게, 멘탈적으로 좀 여러분들을 케어해주고 싶을 때, 하는 얘기하고,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조언해주고 싶을 때, 하는 얘기하고는, 또 결이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근원적으로 진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마음에,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뭐, 이중인격이라는 둥, 도대체 뭔 얘기가 진실이냐는 둥, 거기서 진입한 료를 왜 합니까? 그죠? 기술적인 건 기술적인 거고, 또, 마음적인 건 마음적인 거죠. 어쨌거나, 짧은 영상이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짧은 영상 듣느라, 승공시간 또 10분, 9분 또 나올 것 같은데, 듣느라, 3배속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어쨌든,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남은 3주, 또 건강하게, 활기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 또 다양한 강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죠.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